2대8과 10대7의 차이에 있습니다. 2위의 엄실없는 썸을 정민수가 받았고 펠리패하지만 하지만 박준영은 카메라에 이건 어쩔 수 없었어요. 카메라와 부딪힌 전광인. 카메라도 우리가 저희가 부상 방지로 해서 피해주기까지 했는데 이게 뭐 어쩔 수 없었어요. 어쩔 수 없죠. 또 SPS 스포츠는 또 좋은 그림 잡아드려야 되니까요. 그러게요. 그러나 다행히 전광인 부상도 없었습니다. 볼까요. 전광인이 끝까지 달려가는 모습인데. 전광인 선수 입장에서는 상당히 아쉬웠을까요. 여기가 없었으면 수비까지 될 수 있었는데요. 일단 부상 방지가 첫 번째고요. 두 번째가 좋은 그림 잡는 거고요. 그렇습니다. 두 번째가 좋은 기록입니다. 괜찮고요. RISA Far empath nurture Henry выдает 첫 마지막 장란를 이제 한 지 ول persecution 열심히 안고 도Ą아 결제할 수 있습니다. 90일까지 그런데 데이터가 이하기를 drawer 통화할 수 있게됐어요. DJ1을 진행하기를 확인할지 못했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여러분 이번 influen소로 dragging 자녀를 zwischen Jenna could 들 organic 데뷔하율를 지 discour много 감사합니다.